도마치 계곡에서 수신 가장 깊은 곳 물이 많을때는 4m, 현재 3m 정도 되고요 도마치 계곡의 두번째 포인트 물놀이 하기 좋은 곳입니다 맑고 커다란 바위가 있고 주변에 칠 그늘이 있습니다 여기서 왼쪽으로 들어가면은 계곡이 깊은 곳이 나옵니다 돌 있는데 여기서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수신 깊은 곳이 나옵니다 들어오다 보면 오른쪽에는 이렇게 작은 연못이 있어요 저 왼쪽으로 이렇게 빠져 내려갑니다 그러면은 계곡이니까요 한번 내려가 볼게요 여기 이제 계곡 내려가는 곳이고 사람들이 많이 있네요 여기 이제 가장 계곡이 깊은 계곡 수심 4m라고 나와있어요 도마치 계곡에서 수신 가장 깊은 곳 도마치 계곡에서 수신 가장 깊은 곳 물이 많을때는 4m, 현재 3m 정도 되고요 사람들이 좀 수영을 하고 계세요 계곡 우측으로 살짝 올라오면은 이렇게 언덕이 나오고요 요 아래에 이제 수심 깊은 곳이 있습니다 고기도 보이고 막 그러네 수영하는 곳입니다 여기 가벼운 다이빙도 가능하네요 여기에서 가장 수심이 깊은 곳 여기 현재 수심이 현재도 3m 깊을 때는 4m 공물이 저 위에서 폭포처럼 해서 쭉 내려오고 큰 바위 사이로 좁은 물로 해서 내려오네요 이렇게 쭉 내려와서 저 아래에 메인 계곡으로 내려갑니다 가벼운 다이빙도 가능하고 스노클링 물론 가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여기 동아치 계곡에 수신 가장 깊은 포인트 1번에서 이제 빠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갈때는 약간 위로 빠져나갑니다 아스팔트길 끝부분에서 왼쪽 계곡으로 내려오면 여기에 넓은 공트가 나와요 텐트 몇 개 칠 수 있고요 백패킹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여기도 보면 텐트 칠 수 있고 여기에 정말 멋진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 멋지네 여기입니다 포인트 두번째인데 멋진 바위가 있고 여기 수심이 한 2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포인트 두번째 정말 멋져 도마치 계곡의 두번째 포인트 아 물놀이 하기 좋은 곳입니다 맑고 커다란 바위가 있고 주변에 칠 그늘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물놀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도마치 계곡에서 수심이 두 번째로 깊은 곳이고요 물놀이 하기에는 최고로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주변에 암백이 있고 저 바위 보세요 그리고 여기 깊은 곳은 물이 깊을 때는 한 2m 되는데 지금 한 1m 20 정도 되는 것 같고 여기 위에는 백패킹 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두번째 포인트 바로 오른쪽에 있는 백패킹 장소입니다 여기 텐트 한 두세 개 정도 칠 수가 있고요 이제 두번째 포인트에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